반갑습니다 2023년 1월 6일 현재 시간 6시 13분 자 1월 9일 월요일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월달이 10일이 이제 지나갑니다 정말 빚의 속으로 지나가네요 일하다가 좀 있으면 이제 또 1월달 다 지나갔다고 할 것 같네요 먼저 저희 방송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자 월요일날 한번 보겠습니다 월요일날 일단 조심해야 될 종목 그리고 일정 일단 MDS테크 MDS테크가 월요일날 걸리락이 있습니다 걸리락 걸리락이 있고 기준한가가 1770원이에요 기준한가가 1770원 오늘 얼마에 끝났죠 7,80원이 끝났네요 자 이건 무상증자죠 무상증자 MDS테크는 무상증자입니다 1대4가 1대4가 4가 그렇죠 여러가지 복합테마이기 때문에 예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조심해야 될 종목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그리고 대한그린파워 그리고 한일단조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또 오늘 한가지 알려드려야 될게 네이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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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위너스 TV 위너스 TV 치시고 위너스 TV 치시고 여기 들어오시면요 위너스 TV 들어오시면 2023년도 상장 폐지 조심해야 될 종목들을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요 여기 공지사항 있죠 네 공지사항 들어가시구요 공지사항에 들어가면 여기 2023년도 상장 폐지 조심해야 될 종목들 올려놨습니다 이거 꼭 보세요 이걸 왜 보라 그러냐면 매년 상패가 이뤄지죠 보통 상패 시즌은 3월달 4월달 5월달에요 1,4분기 끝나는 또는 뭐 사업 보고서 못내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상장 폐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이 다 상장 폐지가 된다는게 아니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안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전부 다 부실주고 안좋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매도하는게 좋습니다 꼭 확인해보세요 저는 매년 이거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매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식 상장 폐지 조심해야 될 종목들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깔끔하게 그냥 매도치는게 낫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너스티비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구요 카페 나옵니다 카페 카페 나옵니다 카페 카페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등업이 안된다 그러면 여기 등업 게시판에 남겨놓으시면 제가 등업을 다 해드릴테니까 등업 게시판에 남겨놓으세요 꼭 보셔야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내꺼는 상장 폐지 안되겠지 일하다가 그냥 날라갑니다 저 레드로버 날라갔지 않습니까? 5천만원 손전하는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꼭!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중요하구요 자 월요일날 추천주는 첫번째 모아데이타 그리고 두번째는 여러분들한테 두번째 드릴 종목은 솔트룩스 요렇게 두가지 하겠습니다 모아데이타랑 솔트룩스 요렇게 두가지가 하구요 자 저희 또 최강반 단타반 정말 수익 빨리 보셔야되는 분들 빨리 보셔야되는 분들은 이거 강요추천드립니다 보시면요 최강단타반은요 오늘 종목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회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실제로 너무너무 좋아하라 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빨리 복구를 해야된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단타반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이거 빨리 복구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저희 최강단타반에서 무려 종목을 7개나 했습니다 7개나 했는데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확실히 들어갈 종목들 알려드립니다 먼저 관심종목으로 알려드리구요 관심종목 그러면 회원님들은 이 관심종목을 사는게 아니라 자기 계좌에다가 2표만 놓으면 돼요 한번만 클릭해놓으면 종목이 뜨지 않습니까?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뜨잖아요 그러면 매수하기가 정말 좋아요 오늘 첫번째 종목이 모아 데이터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먹었어요 그냥 오늘 모아 데이터 휴마시스 SAMG 엔터 코메스 솔트럭스 전부 다 먹었어요 실패한거 KG ETS 캠트루스 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수익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단타는요 여러분들 제가 해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루 먹을 내 목표가 만약에 30만원이다 그러면 한달이면요 900만원이에요 아야야야 900만원 한달이면 600이 넘어요 600 내가 만약에 목표가 30만원이면 딱 그거 먹고 그냥 치마 입뽕하면 돼요 그냥 저는 이제 전문 트레이더 분이 계속 종목이 나가는데 정말 회원님들이 빨리 복구를 해야 되겠다 대신에 조건은 있어요 아침에 볼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해요 오늘 앞건이 뭡니까? 제가 뭐 긴 말 안하겠습니다 휴마시스도 먹었고요 오늘 앞건은 바로 그거죠 상한가 상한가 오늘 간거 뭐 갔냐면 바로 코덱스 현재 VI인데 풀리고 들어갑니다 코덱스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자 VI인데 들어가라 이게 제가 얼마나 자신이 있었으면 들어가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못해서 그런거지 진짜 시간만 되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정말 같이 하실 분들은 단타반에 최강 단타반에 들어오시면요 금방 수익 내드릴게요 진짜 금방 초석 진짜 빨리 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그러면 여기는요 그냥 수익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최강 단타반은 네 바로 회원들이 정말 수익을 바로바로 올려줘요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정말 수익을 확실하게 빨리 내드리니깐요 정말 수익을 확실하게 빨리 내드리니깐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나는 단타를 한번 하고 싶다 바로 들어오면 돼요 그냥 상한가를 못 먹어도 5% 4% 6% 이래야 빨리 올라가는 녀석들은 크게 먹습니다 그냥 단타라는거는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단타가 뭔지 보여드릴 수 있어요 제가 마음먹고 하면 여러분들 한달 수익 50% 이상 내드릴 수 있어요 농담 아니고 마지막에 솔트럭스 또 들어갔죠 솔트럭스 또 들어갔어요 또 먹고 또 들어갔어요 저는 회원들이 진짜 제가 오늘 설문조사를 했어요 실제로 단타 추천 개수 말해봐라 맞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소통을 해야되니까 많다 5명 적다 3명 알아서 할게 더해도 됨 85명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장이나 좋았습니까 마지막에 분은 저희가 지쳐서 힘들다고 할 때까지 주세요 와 이거 보고 저는 감동받았어요 와 진짜 절실한 마음에 하는거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야되겠다 막 이런 전투가 막 올라오더라 나 이런거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전투적인 마인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인드 이런거 너무 좋아요 근데 아이고 대가 막가 대가 막가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에요 될라는 것도 안되는거에요 이런 분들은 아예 초대받으시면 안되구요 정말 빨리 속성으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단타반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강력추천드리겠습니다 고민하실 필요없다 오늘도 상한가 나왔다 네 오늘도 상한가 나왔다 아 저는 말씀드립니다 100%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90%는 나올겁니다 승률 못해도 85% 이상은 나올겁니다 10개 들어왔어 8개 밥만 먹어도 괜찮잖아요 정말 그 날 나는 절실한 마음에 단타를 정말 절실한 마음에 할 수 있다 로봇이 되가지고 빨빨리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제가 트레이닝 시켜드릴게요 010 010-829-954-15 010-829-954-15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검색식까지 같이 드리니깐요 정말 절실하게 기똥같이 하실 분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 초대받아서 같이 하실 분들 절실하다 문자 보내주시면 조건 검색식 드리구요 최강단타반 그리고 나는 시간이 없다 제대로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종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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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입니다 ㄴ 아닙니다 종가반대로 종가반 종가반입니다 종가반 그리고 나는 실시간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최강단타반 정말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상한가 나왔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초대받 같이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요 로또 걸립니다 로또 걸려요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구요 5만명이 되면 아주 멋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5만명 되면 영화 쿠폰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빨리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5만명 됐을 때 영화 쿠폰을 다 보내드릴 거니까 빨리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